안녕하세요. 저널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뉴질랜드 비영리기구 글로벌 주 4일째의 실험 보고서를 인용하며 보도를 냈습니다. 결론만 요약해드리면 미국, 호주, 영국의 회사들에서 진행한 이번 실험 1년차 기록을 확인했더니 업무 강도가 떨어져 오히려 효율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매출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오히려 매출은 15%가 증가했고 직원 중 3분의 1은 직장을 떠날 의사가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속해 문제가 없다는 실험 결과들이 보고되자 주당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마크 타카노는 주 4일 근무를 법제화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타카노에 따르면 글로벌 주 4일째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라 나의 주당 32시간 근무 법안의 시급성이 적나라하게 확인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지난 2월 버니 샌더스는 트위터를 통해 기술의 폭발적 발전과 노동자 생산성 증대로 급여이나 없는 주 4일째를 향할 때가 되었다며 기술 발전의 혜택은 회사 ceo들만 누릴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도 함께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험을 진행한 글로벌 주 4일째의 대표는 신선함은 점점 익숙함이 된다며 6개월 실험 결과를 놓고 만연했던 유지될 리가 없다는 의심을 항상 들어왔다. 그러나 확인하셨듯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점들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 결과를 추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모든 직종에 걸쳐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도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